이 마님 원하는 거 아이고 저 이 마님 네 술 마시 왜 이래요? 왜? 어쩌서요? 아니 그냥 윗목에 아래 조라를 붙였나? 아랫목에서 맹꽁이가 씨름했나? 아니면 세브라를 탕갔다 뺐나? 아이고 어째 그냥 술 마시기냥 지금 탈탈합니다요 알려버리셔? 예예예 아니 어째 소가 빌빌하니 기운이 없구려 이런 술이 채했나? 아이고 원래 원래 얘들 좀 벗어 아니 갑자기 다리를 떨고 웬일이냐 웬일이냐 아니 안 하던 짓을 해 왜 갑자기 얘들아 아이고 저희만이 아이고 그냥 우리 황돌이 황순이가 일련동산을 친다라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눈이 그냥 탱탱하고 그냥 구셜치다 뿅에 황달이 들엄만 봅니다요 아이고 저는 어쩌면 좋고 그래 아 그래 어째 하면 좋겠어 아이고 그냥 우리 황돌이 황순이가 기운이 없어 자 뒷동산 생태기뿔에 암랑산 억세닉도 좋지만 아 그 짜! 힘쓸 노자가 죽을 사짜라 짜! 일산장에 가서 낙지 열 마리 인삼 열 뿌리 배추 열 대를 사서 푹 고와 먹여야 기운을 차릴 것 같고 저 행주장에 가서 장어 열 마리 중어 열 마리 잉어 열 마리를 사서 푹 고와 먹여 사족에 힘이 날 것 같고 저 행주장에 가서 방초 열 단에 황기 열 단에 배파 열 단을 사서 푹 고와 먹어야 황달이 벗겨질 것 같고 그렇지 그렇지 가마솥에 물동이 맛이나 붓고 이것저것 자탕으로 푹 끓여 먹여야 명년 농사 한 철에도 머슴 중에 상머슴대지 아이고 주인만 해 네 아이고 그냥 방귀가 자주면 똥이 나오는 법이니 네 아이가 우는 애기 젖은다고 우리 황돌이 황순이 약갑시다 시주적산 하십시오 아니 적산이라니 아 세상에 공짜가 어딨소 아 한거리 한장당 꺾어봐요 아니요 꺾다니요 아 설빵강대가 허를 꺾고 줄강대가 팔모가지를 꺾고 번화재비가 손모가지를 꺾고 벗구재비가 탈모가지를 꺾고 소리기생이 장구체를 꺾고 악사강대가 활대를 꺾고 저 밀어나물 꼭대기에 까마귀가 꺾어 꺾어리니 재수 붙은 소리군 국태미난 시화연풍 누렁이 당독궁 남반 꺾어보세요 권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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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아 으 4 아이고 초임만에 네 아 어찌었지 우리 황조리 황순이가 밥 안 밥 먹어서 먹먹고 중간 친구들과 밥 먹먹고 당근 먹이 걸려 먹먹고 불안 살이 걸려 먹먹고 아이고 이황지사 척선을 하실 적에 돈이라는 것은 만족상 중에 하나는 것 범위 살째에 남게 될 끊어 먹먹고 살살 흐르듯 살살 꺼내서 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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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지해 도시다가 구나 한 장천 높이던 솔깨가 필요 직하로 하강하단 좋다 일시에 쓰되게 아 토호기라허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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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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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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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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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